안녕하세요 핫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있는 동네는 여기가 서울 중미동인데요 중미동 앞쪽에 롯데캐슬 여기 약 1960, 20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저기 앞쪽에 크레인 많이 보이시죠 저기가 평리 유타운인데요 저기는 한 8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죠 그리고 그 뒤쪽에는 서대구 KTX 역사도 생겨난 그런 위치인데요 오늘은 이 아파트 입구 앞쪽에 위치한 이 상가 건물 하나 보러 왔어요 주변에 상가 건물 몇 개 보다가 이 건물도 새 건물이고 해서 소개를 쉽게 봐 드릴까 싶어서 영상 촬영에 나왔습니다 우선 주변에 보면 여기 1층에 전부 다 상가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학교도 같이 끼고 있어서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학교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변 상가들은 둘러보면 공실 없이 다 임차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손찬 이거는 요즘 반찬 백화점 이거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장사도 꽤나 잘 되고 매출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손찬 입점이 되어 있고 2층, 3층은 이제 공실인데 일단은 위에 올라가서 제가 공실 내부 한번 보여드리고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층, 2층은 여기 손찬 상가 바로 옆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건물 올라가 봐도 안 되는데 각 층별로 일단은 수도, 계량기함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2층은 무슨 사무실 용도로 쓰기에는 무슨 업종이든 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평수는 거기가 한 28평 정도? 평수가 나오고요 앞쪽에 전면 쪽으로는 도로, 도로 쪽으로 창이 이렇게 나 있고 이제 뒤쪽, 뒤쪽으로는 화장실 그리고 건물 뒤편이 건물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여기 3m 골목 쪽에 건물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제가 창을 한번 열어서 보내드릴게요 주차는 뭐 바로 건물 돌아서 들어가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옆집도 건물 뒤편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눌러보면 아파트가 지어지면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여기 입지는 아 그렇구나 라고 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일단 2층은 여기 화장실 이렇게 한 개 구조가 되고요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참 아쉽긴 한데 그런 단점들을 각양 건물 조율하는 조건으로 마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3층 내부 한번 보여드리고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3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복도식 계단으로 돌아서 이렇게 4층으로 올라가고 3층으로 올라오고 계단이 이렇게 복도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4층인데 이거는 주거 경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현재는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700,000원 임차가 되어 있고요 상가 내부 3층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3층도 이 현관 열자마자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창이 두 개 이쪽도 두 개 있는 구조이고 앞쪽으로는 이 도로변 방향입니다 도로변 방향에도 이렇게 전면에 창이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신은 162제곱미터 건물은 339제곱미터 대지구평수 한산시 48.9평 건물 102평입니다 22년 1월 11일날 중공이라는 건물이며 현재 건물 매매가격 19억 5천 대출은 7억 5천만원 임대보증금은 만심시 8천만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인수 가격은 11억 2천에 월세는 500만원 측정이 되고요 이자 금리가 좀 무섭긴 합니다 이자 406만원 제외하면 약 90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바로 서대구 IC죠 서대구 IC로 가깝게 위치해 있고 그리고 신천대로도 가깝게 위치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연공단 등등 공단이 끼고 있기 때문에 사업 겸용으로 쓰실 분들 직접 상가를 쓰실 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의 건물도 참 잘 어울리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 주변에 상가 건물 찾아보다가 영상 이 건물 나와 있길래 준비를 해 봤고요 이렇게 앞쪽에 또 서대구 유타운 유타운이 또 생겨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쪽에 분위기가 점점 더 밝아지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주변 한번 둘러보시면 주변에 참 이런 새롭게 지어진 집들이 많구나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니까요 둘러보시면 훨씬 더 주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